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같으면 나는 최소한 김정일 김정일 체제를 추종하지 않습니다.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? 쉽게 말하면 김정일이 개새끼냐 개새끼라고 하면 그 종부 세력 아닙니다. 만약에 이건 방송용 김정일이 개새끼지 개새끼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왜 방송용으로 나쁩니까? 만약에 그런 대답을 못하고 피한다면 그 종부 세력이죠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그...